소속사 키이스트와 전속계약을 종료한 배우 지수가 학교폭력 논란 중 일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27일 지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15년 전 중학생 시절 옳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 당시 상처를 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배우로서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감사한 분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며 장문에 글을 게재했습니다. 지수는 약 두 달 전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수많은 글과 댓글들이 게시되었고 최초 게시글을 포함한 많은 글들과 언론 매체의 보도 중에는 수많은 과장되고 왜곡된 이야기와 명백한 허위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저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분들과 출연 중이던 작품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저는 일체의 변명 없이 조속히 사과의 마음을 담은 글을 올렸고 연락이 닿는 분들께는 진심으로 사죄를 드려 용서를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제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거짓된 내용의 댓글들도 있었고 이런 글들이 이슈가 되자 이를 게시한 분이 먼저 연락을 하여 본인의 댓글은 사실이 아니며 잘못된 내용이 이슈가 되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고 직접 자신의 댓글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라며 억울한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수는 저는 그동안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제 과거에 대한 반성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반성을 위하여 침묵하는 동안 거짓된 내용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 허위사실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허위사실을 게시 및 유포한 자들에 대한 고소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과 무분별한 악성 글 또는 댓글을 다는 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수는 다만 저는 이러한 법적인 대응과는 별개로 제 과거에 대한 성찰을 계속할 것이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수는 지난 3월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한 후 오늘 27일 소속사 키이스트와 전속 계약을 종료했습니다.